네, 주식에 대해 공부하려면 우선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이며, 회사가 운영 자본을 모으기 위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면 해당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회사가 이익을 매면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거나 주식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채권 투자는 회사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 발행되는 채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채권을 투자한 사람은 이자를 받고 만기의 원금을 반환 받습니다. 채권 투자는 주식 투자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액면가는 주식의 가격을 의미하며 발행시에 정해집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종류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등이 있습니다. 상장은 회사가 주식 시장에 공개되어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코스피는 대기업이 상장되는 주식 시장이며 코스닥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제 주식 투자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습니다. 주식 시장의 작동 원리와 주식 투자 방법을 알아가면서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보세요.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판매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자산을 키우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지만 시장 변동성과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식 종류 보통주와 우선주 주주에게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우선주와 배당금 지급 우선권이 없는 보통주가 있습니다. 액면가와 발행가, 액면가는 주식의 가격을 의미하고 발행가는 주식이 발행될 때 설정된 가격입니다. 주식 시장의 종류 코스피와 코스닥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기업이 상장되는 시장으로 투자자는 각 시장에서 원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원칙 디스크 관리 투자할 금액의 일부만을 투자하고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디스크를 분산시키세요. 장기 투자 단기적인 변동에 휩쓸리지 말고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세요. 정보 수집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 전략, 시장 동향 등을 꾸준히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투자 결정에 반영하세요. 주식 투자의 2점 자본 증식 주식 투자를 통해 자본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배당금 수익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이익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상장 기업 공개된 회사로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비상장 기업 주식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기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자본시장의 중요한 요소로 투자자들의 경제 활동과 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름으로 신중한 자산관리와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세요.